뉴질랜드 남섬 캔터베리 지역에서 현지시간 20일 오전 9시 14분쯤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 지질활동관측기구 지오넷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제럴딘 북쪽 45km 지점이고 깊이는 10km라고 밝혔습니다. 지오넷은 지진 발생 직후 진동을 느꼈다는 보고가 남북섬에서 1만 4천여 건 들어왔다면서 규모가 처음에는 5.4로 관측됐지만 그 이후 몇 차례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이날 지진이 올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지난 2011년 2월 22일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185명의 임명을 아사간 규모 6.3 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